지랄금지 3단봉 있음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 신고엑스 개운 날래 진짜로? 이제 티팬티형 두 자리가 있으면 중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끈을 자신 몸 중간에 놓아야지 편한 경우 예 박배고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차를 만나게 되는데 요런 차 저런 차 국산차 외국차 차별로 일치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도로 위 자동차별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벤츠 벤츠들의 특징은 주차 상황에서 많이 드러난다 한발에 두놈 이게 뭐냐 벤츠들은 주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좀 혼잡한데 주차하기 상당히 힘든데 그런 데에서 운전을 쫙 하다보면 저 싹 바가지 없는 차는 뭐지? 로고를 보면 앞대가리에 표창이 딱 박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선 밟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양반 두류가 이제 세 가지지 이제 티팬티형 두 자리가 있으면 이제 중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끈을 자신 몸 중간에 놓아야지 편한 경우 두번째로 이제 세 자리를 먹는 가로 본능형 자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 가로로 차를 대면서 이 세 자리를 다 먹어버리는 가로 본능 조져버리는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 이제 바둑형 이세돌형이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네 자리가 있으면 가운데 십자점에다 두는 애들 이거를 한 한 달 전인가? 실제로 목격을 했어 주차 공간 찾고 있는데 요런 차가 있더라고 한번 보자 아니 이거 봐 여기 끈 보이지? 끈 이만큼을 먹고 있더라고 한 다리를 딱 이게 내 차인데 어림없지 그냥 껴서 넣어서 그냥 주차 박았습니다 이런 거에 지는 거 싫어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니 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있네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 대각선 주차까지 있는구나 이 사람이 이세돌형이잖아 딱 중간 십자에다가 딱 포석하는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 신고엑스 개혼날래 진짜로? 본인이 고급차 샀으면서 고급차 관리를 왜 모든 세대원들이 다 해야돼 두번째 하니발 하니발 이 뒷창문에 꼭 붙여져 있는 거 있지 아이가 타고 있어요 꼭 붙이고 있지 하니발을 타면 애를 났나봐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 출산율이 0명대인 한국에서는 하니발을 국가차원에서 선물해줘야 된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속도를 즐기는 분명 뒤에는 아이가 타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속도를 내는 거를 보면 아기 목뼈가 꺾일 것 같다 상당히 폭력적인 차지 내가 조금 서행한다 그럼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하니발을 볼 수 있다 거의 자동차계의 곽윤기지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아주 치명적이야 검은색이나 좀 어두운 색상 아이가 타고 있어요 붙일 확률이 조금 현저히 떨어져 무조건 흰색 느껴지잖아 남자가 가장 전투력이 강하다는 이제 3, 40대 양아치보다 더 무서워 그 아저씨들이 씹이 잘못 걸리면 진짜 어금니 다 부러진다 3. 모닝 작은 고추가 맵다 가장 빠르게 달려야 되는 1차로에 모닝이 엄청나게 많다 고속도로에서 쫙 가고 있으면 5.56mm 총알이 그냥 샹 지나가 본다? 모닝? 혹은 스파크다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자동차계의 거의 뭐 심번호 정도 되지 자동차계의 앤트맨 이 주황불 한 60% 지점이다? 백밟고 그냥 찔러버리지 차선 바꿀때도 이렇게 슬그머니 가서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모닝은 보통 이제 아이보리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순둥순둥한 운전 근데 이제 요 색깔 이게 진짜 도로 위에 촉법소년이지 딱 봐도 개구장이처럼 보이잖아 자 네번째 BMW BMW는 거의 도로 위에서의 건달이라고 보는데 깜빡이가 옵션이야 음... 저는 깜빡이기 좀 빼주세요 깜빡이를 뺄 수 있다 사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키는 BMW 20%다 얼굴 확인 빈도 다수 BMW랑 이제 도로에서 조금 얽혔다? 얼굴을 식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거의 아이폰 뭐 페이스 아이디처럼 옆에 BMW 지나간다 바로 화장부터 고쳐야 돼 비비 바르고 입술 바르고 저면인데 좀 그렇잖아 이쁘게 보여야지 우회전 불가시 안달 요즘은 이제 우회전 조심해야 되잖아 초록불일 때 사람들 잘 안가잖아 BMW 자기 앞에 우회전 기다리는 차 있다?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뿡뿡 거리고 우회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막 열로 비집고 들어오고 열로 가고 별 쇼를 다 한다 그냥 차량은 참말로 이뻐 아... 그래 딱 보이잖아 말썽꾸러기 악동 이미지 떠오르잖아 다섯 번째 레이 도로 위 전투력 최하위다 생긴 것부터 너무 순둥순둥해 레이를 몰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 확인이 많이 당한다 셀럽 모두 나의 얼굴을 궁금해하는 차 레이 생긴 것부터가 순두부순두부하고 은근히 통통한 몸에 비해서 조그마한 바퀴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레이가 그냥 옆길에 그냥 서 있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아니 근데 고속도로인데 왜 차가 서 있나 했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퀴가 위에 있더라고 허허허 하여튼 차의 컨셉은 참 좋아 올 오픈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지 그리고 천장도 높고 소형차 중에 대형차 조그만 차들 중에 니가 제일 커다란 것 같아 그치 아 이것도 아이보리가 너무 약해 보여 뭐 요구르트 아줌마 같기도 하고 마음씨 따뜻할 것 같잖아 유아교육과 스타일 자 여섯 번째 과학 5호기 사실상 이 차의 정식 명칭은 이젠 사라진 지 오래다 과학 5호기란 이름이 내 머리에서 더욱 이 차를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기행의 운전 과학 5호기들이 잘한다 과학 5호기는 도로에서 10초 이상 볼 수가 없어 시야에서 빨리 사라져 이게 과학 5호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오래 볼 수 없다 자주 볼 수 있다 흰색 차량이 싸폐율이 한 95% 돼 BMW가 이제 도로 위에 조직폭력배 건달 과학 5호기는 동네 양아치 건달의 아는 동생 야 니 누구명 알아? 니 누구명 알아? 라고 말하는 애 이렇게만 쳐도 벌써 흰색이 가득 차 있잖아 그리고 이 과학 5호기는 이제 본인 몸에 문신을 하다 못해 자기 차량에도 문신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이게 뭐야 위급상황시 저부터 구해주세요 왜 차량 뒤에다가 유머를 자꾸 쓰는지 야씨 이거 뭐 변태야 변태 차량에다 낙서 플레이를 하고 있네 가자 비상등 켜지면 배틀 시작 건들면 되진다잉 샵 느려유 미친놈 있음 형님 내리신다 건들지마 팝콘 터진다잉 야씨 항상 이 협박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지금 찾은 특징 뒷면에 이 날개가 있다 뭐 카레이서야? 뭐야? 지랄금지 3단봉이 있음 유사시에 개패겠단 뜻인가? 이야 어떻게 튜닝을 야 과학 5호기 거울 에디션인가? 야 이 정도면 투명차야 투명차 안 보여? 프레데터야 뭐야? 도로 위에 자동차별 특징 6가지 스피드하게 깔끔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웃기라고 한 소리니까 이 차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구독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씩 달아주시고 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